안녕하세요 유주한 입니다 두번째 시간 이네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번 시간은 강사 소개 과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카티아를 가르쳐 줄 것인가 누구에게 배우느냐 저 사람이 누군데 카티아를 가르치지 그럴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저렇게 설명하는 배경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지 강의 강의를 학습하는 데 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었고 저도 현직 현역 기구 설계 엔지니어 기 때문에 카티아를 배우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 한편으로 여러가지 삶의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도 하나의 예죠 저런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라고 강사 소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학사까지 제 가방 끈이고요 제가 카티아를 처음 한 게 대학교 4학년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항공제도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처음 배웠어요 카티아라는 게 카티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항공기를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태생 자체가 항공기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항공사들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들 또 그 회사 밑에서 그 회사와 함께 협력하는 협력 회사들이 카티아를 표준적 캐드로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공과였기 때문에 그 제도실습 시간에 이제 카티아를 배웠고요 그 당시에 기계과는 프로 엔지니어 프로 E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크레오죠 크레오를 배웠습니다 약간 대비가 되죠 그래서 4학년 때 처음 이제 이걸 배웠고 아마 카티아를 한 번이라도 열어보고 간단히라도 모델링을 해 본 사람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카티아를 화면을 보고 스케치를 해서 단순하게 사각형을 그려서 패드로 3차원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리고 그걸 돌려보고 확대도 해 보고 내가 핸들링을 해 봤을 때의 그 느낌 그 매력 때문에 카티아의 길로 접어들였고 아직도 카티아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그때는 이제 하나의 캐드로서 이제 배운 거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독학을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캐드캠 학회라는 곳에서 카티아 자격증을 줬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취직을 하려고 자격증을 딴 거죠 제가 졸업 당시에 성적이 학교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4.5에 한 3.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익이 한 제가 680 정도 스펙이라고 하죠 별로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티아 자격증을 좀 따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격증을 땄었고 그것 때문에 취직을 한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취직을 한 건 아닌데 운이 좋게 어쨌거나 카티아를 할 줄 안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요인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운이 좋게도 대한항공 테크센터라는 항공우주사업본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뭐 여객운송사업이 주죠 주종목인데 그 기술 연구 개발 이런 것도 합니다 항공 관련해서 여객이 날개 끝에 요렇게 살짝 말려 올라가 있잖아요 그 우리 여행갈 때 그 날개 끝을 보면 위쪽으로 살짝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클렛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끝부분을 또 제작하기도 하고요 대한항공이 그 외에 뭐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는 이제 무인기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첫 직장으로 이제 그 기술연구소에 들어가서 무인기 그 당시에 무인기 그룹 안에 구조팀 딱 세 명이었어요 팀장 있고 해석자 그리고 설계자 저 이렇게 구조팀에서 기체 구조물 설계 하고 뭐 개통 장착을 위한 브라켓 뭐 이런 거 일부 장착 설계도 했었고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당연히 카티아를 사용해서 다 그렸고 도면을 내렸고요 처음이니까 사실 잘 몰랐죠 그때 재밌는 게 어셈블리를 그려야 되는데 한 파트 안에 바디를 여러 개로 나눠서 어셈블리를 그렸어요 그만큼 그냥 그리는 방법만 대략적으로 알고 들어갔었고 실제 카티아라는 캐드 프로그램이 어떤 방법으로 모델을 만들고 모델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전혀 그런 재반 지식들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팀장이 카티아를 잘 썼는데 그분은 V4를 잘 썼어요 V5는 전혀 모르셨던 분이라 제가 모델을 그렇게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죠 어쨌거나 거의 이제 초도 비행 끝나고 계속 여러 가지 시험을 하던 중에 카티아 전문 엔지니어의 길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카티아 지원을 해주는 카티아 전문가죠 일종의 뭐 그쪽에서는 카티아 엔지니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보다는 카티아 기술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카티아에 대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카티아를 쓰는 사람들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대전쪽 또는 전라도쪽 크고 작은 업체들을 카티아 지원을 했습니다 뭐 교육도 포함되고요 카티아 교육 그걸 하다가 4년 5년 정도 했습니다 하고 또 그만두고 카티아 책을 썼어요 그게 2011년입니다 2011년부터 2011년 겨울 그쯤부터 제가 카티아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때가 돌이켜보면 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때는 순서하게 작가였죠 글만 썼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글만 썼어요 카티아를 더 공부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한 권이 책이 또 완성이 되고 그때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먹고 아침 저녁도 뭐 집에서 먹었으니까 어머니 밥을 먹은 거죠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직장을 구했죠 다시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카티아를 쓰다보니 기계 설계에 대해서 더 제대로 또 더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때 뭐 대한항공 2년 2년 반 정도 무인기 설계 하고 나와서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어 기계 설계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 카티아 책을 제대로 쓰려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시 구했고 그게 이제 어 안성에 있는 복합제 전문 회사인데 그때는 이제 경항공기 어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어 경항공기의 후방 미익 쪽 설계를 했었고 잘 못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음 금방 나왔습니다 그 회사는 또 일은 또 너무 힘들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사천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어 부로 내려갔죠 그 회사에 바로 들어간건 아니고 한국항공의 어 협력사 어 로 들어가서 한국항공 사무실 안에서 그 직원들하고 어 같이 일을 했죠 용역 용역직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때 한게 이제 전투기 지금 KF-21 보람에 그 당시 KF-X 어 무장 통합 부서에서 일을 했고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카티아쟁이고 기계쟁이니까 어 기구적 통합을 제가 했습니다 각종 미사일탄 기총 뭐 이런 것들을 전투기에 이제 다는 거죠 전투기에 튼튼하고 잘 장착하는 업무를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한 4년 7개월 정도 됐고요 상세 설계 끝나기 전에 도메을 막 치는 시점에 또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조그마한 기계 제작 개발 회사에 지금은 몸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많이 전전했는데 결국 다 카티아 와 함께 했었고 주로 이제 항공 쪽 방산 분야 설계 업무를 어 해왔습니다 요정도 하면은 뭐 저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죠 네 이런 일을 해왔고 어 제가 어 2005년부터 사회생활 했으니까 어 총 한 17년 정도 어 제가 카티아 물론 카티아를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카티아를 안 했던 시절도 뭐 중간중간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카티아와 함께 어 16년 17년 정도 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직 카티아만 했던 경력도 있고요 카티아 기술자 그리고 어 설계자로서의 경력도 있고 예 그런 백그라운드로 어 여러분에게 이 강좌를 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자 가티아 가티아 한글자막 by 한효정